라고 해서 이제 청년보좌인들과 그리고 KFA인들, 청년, 실무진들이 같이 뭉쳐서 윤석열 공약 위키 후박싱 내일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새해 첫날 여러분과 윤석열 공약 위키를 공개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윤석열 공약 위키는 저희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국민 여러분께 제시해드린 공약을 쉽게 확인하고 또 국민 여러분이 공약을 만드는 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위 쌍방형 개방형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이 공약 위키는 제가 지향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시작입니다. 정책은 관료 탁상에서 관료들이 머리를 맞대서 나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의 삶에서 현장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AI 윤석열 AI 윤석열입니다. 행복경제를 위한 6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첫째 공약이라고 하는 것을 설계하는 것이 어떤 특정인 엘리드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반 국민들께서 불편하시게 생각하거나 이랬으면 좋겠다는 걸 즉시즉시 입력을 하시면 즉시즉시 대응을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쌍방향의 개념이 여기에 녹아들어가 있고 그러한 철학이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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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